2022년 9월 고1 모의고사 24번 많은 사람들은 Make a mistake는 실수를 하다 이렇게 돼 어부는 뭐뭐에 대해서 얼룩어퍼레이트는 여기서는 일하다 얼룩은 뭐뭇을 따라서 그러니까 그냥 뭐뭐에서 안전지대를 따라서 안전지대에서 단지 안전지대에서만 일하는 것의 실수를 한다 여기 어부니까 여기 Operating, ING 들어갔어 그리고 In the Process, 그 과정에서 그 과정은 뭐야? 사람들이 지금 안전지대에서만 단지 일을 한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그들은 Miss, 놓친다 Opportunity는 기회를 놓친다 뒤에 있는 To, I, I가 앞에 있는 Opportunity 수직해지고 있고 어치부는 성취하다 커다란 일을 성취할 기회를 놓친다 그들은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한다란 얘기는 뭐냐면 그 다음에는 앞에 나온 문장이야 그들이 지금 뭐한다를 했냐면 안전지대에서만 단지 일을 한다 그랬고 커다란 일을 성취할 기회를 놓친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 앞에 나온 일을 Because of는 뭐뭇 때문에 Because of는 뭐뭇 때문에 그래서 Fair, 명사 갔어 두려움 때문에 Unknown,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Fair, 두려움 때문에 Of, ING야 Thread는 밝다 The unknown이니까 알지 못하는 패스는 경로 인생의 알지 못하는 경로를 밟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또 두려움인데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한다 도우즈는 사람들 여기 데뷔터에서 트래블드까지가 도우즈 사람들 수식해주고 있고 브레이브는 용감한 충분히 용감한 사람들이야 도우즈가 리드를 수식하고 레스 트래블드도 길을 수식해주는 거야 그러한 더 적게 트래블드 여행되어진 과거분사 수동이야 그렇게 더 적게 여행되어진 길을 가는 용감한 사람들은 얘가 지금 주어 그래서 R, 동사 할 수 있다 Get은 가지다 커다란 리턴 보상을 가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R 그리고 드라이브 병렬이야 드라이브는 이끌어내다 이끌어낼 수 있다 메이저는 주요한 Satisfaction은 만족을 이끌어낸다 Out of는 뭐뭐부터 뭐로부터 그들의 Courageous 용기 있는 무브는 움직임 그들의 용기 있는 움직임으로부터 주요한 만족을 이끌어내는 거야 그리고 뭐 할 수 있냐면은 커다란 보상을 가질 수 있는 거야 누가 그러한 더 적게 여행된 길을 갈 정도로 충분히 용기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보면은 being over cautious 동명사 주어야 ing에서 over cautious는 지나치게 신중한 조심하는 ing니까 기, 겉 이렇게 되죠 지나치게 신중한 것은 의미할 것이다 이때 됐은 명사절 됐 뒤에 완전한 문장 지나치게 신중하다는 것은 미스 ing는 미스가 놓치다 미스 ing 뭐뭇을 놓치다 attain은 성취하다 the greatest 최장급이야 가장 커다란 레벨은 수준 potential은 잠재력 너의 잠재력의 가장 커다란 수준을 성취하는 것을 네가 놓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뭐가 지나치게 신중하다는 것은 너는 you must run run to는 뭐뭇을 배우다 이렇게 돼 너는 배워야 된다 도우즈가 찬스를 수직하고 찬스는 기회 테이크는 받다 그 기회를 받는 것을 배워야 된다 여기 that부터 take까지가 앞에 있는 찬스를 수직해줘 그러니까 도우즈도 찬스를 수직하고 여기 that 이하도 찬스를 수직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도우즈와 that 이하의 기회를 배워야 돼 that 이하의 기회는 뭐야 많은 사람들이야 around you가 앞에 있는 people 수식 당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will I take take는 여기서 뭐 갔다 아니면 받아들이다 당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받지 않은 그 기회를 받는 것을 너는 배워야 된다 왜냐하면 because는 지금 뭐냐면 접속사 접속사니까 뒤에 뭐가 온다 주어 동서가 와야 된다 왜냐하면 당신의 성공은 flow는 흐르다 이렇게 되니까 from은 몸으로부터 뭐로부터 자 그러한 골드는 과감한 과감한 니시즈는 결정 여기 that 이하가 앞에 있는 결정을 수식해줘 그럼 여기도 보면은 자 너는 너는 여기 that 이하의 그런 기회를 받는 것을 받아야 된다 배우는 걸 자 너는 여기 that 이하의 도우즈한 찬스 기회를 받아들이는 것을 배워야 된다 왜냐하면 너의 성공은 that 이하의 그러한 과감한 결정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럼 that 이하는 뭐냐면은 along the way는 길을 따라 테이크는 받다 뭐 가지다 길을 따라 네가 가지는 그 과감한 결정으로부터 너의 성공이 나오기 때문에 너는 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받지 않은 그 기회를 가져야 된다 마지막 문제는 또 지금 좀 복잡한데 다시 보면 너는 너의 성공이 that 이하의 과감한 결정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that 이하의 그 기회를 받아들이는 걸 배워야 한다 그래서 답은 1번 좀 더 많은 용기가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온다 문법 보게 되면은 여기 that 이하가 앞에 있는 찬스를 갖다 수식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around you가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 수식 니 주변에 많은 사람들 because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 문장이 나온다 그랬고 여기 that 이하가 앞에 있는 결정을 수식해준다 그랬어 그 다음에 miss ing, 뭐뭇을 놓치다 뭐뭇하는 것을 놓치다, miss ing being은 동명사 주어, being over cautious에서 지나치게 조심하는 것 이때 that은 명사절 that, key, cut, 완전한 문장 그 다음에 더 적게 여행된 길 여행되어 지날 때 traveled 지금 도우즈가 사람들이란 뜻이고 여기 that부터 해서 traveled까지가 도우즈 수식한다 그랬죠 사람들이니까 관계대음사 주격이고 나은 동사는 복수동사 are 사람들은 커다란 보상을 가질 수 있고 이끌어낸다 만족을 용기 있는 움직임으로부터 그 다음에 because of는 전치사니까 뒤에 모은다 명사 그들은 그렇게 한다 fair 두려움이야 뭐에 대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야 또 뭐에 대한 인생의 알지 못하는 경로를 밟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야 of 전치사니까 여기 ing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 of 다음에 ing 그럼 해석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안전지대에서만 단지 일하는 실수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커다란 것을 성취할 기회를 놓친다 그들은 그렇게 한다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인생의 알지 못하는 경로를 밟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한다 여행이 적게 된 그러한 도로를 그러한 길을 갈 정도로 충분히 용기가 있는 사람들은 더 커다란 보상을 가지고 그들의 용기 있는 움직임으로부터 주요한 만족감을 이끌어낸다 지나치게 조심하는 건 의미한다 네가 너의 잠재력에 커다란 수준 성취하는 것을 놓친다는 걸 의미한다 너는 당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지 않는 그러한 기회를 받아들이는 걸 배워야 된다 왜냐하면 너의 성공은 그 길에서 네가 가지는 과감한 결정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인